자 다시 한번 우리 오마이걸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물 좀 마셔도 돼요 노래를 계속 연속을 했으니까 우리 누나 언니들 물 먹을 시간 줘도 되죠? 그러니까 물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물 저 나도 좀 하나 줘요 왜요? 농담이죠? 어 감사합니다 얼른 얼른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이거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오마이걸이 와서 노래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니까 기분 되게 좋죠? 아 아주 그냥 자 노래를 연속 두 곡을 했기 때문에 몸도 목을 좀 축이고 그리고 목소리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멤버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아우 좋아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쟁이 리더 모컬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봉숭아 지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분위기 짠이네요 저는 잡발바리 미미입니다 아우 자 이제 멤버 목소리 다 들어봤어요 질문 좀 해보죠 네 네 우리 저 오마이걸이 얼마 전에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네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뜻한 봄하고 좀 되게 어울리는데 반응이 되게 핫하다고 들었어요 아우 정말요 네 여기 오니까 실팩을 해요 네 너무 반응이 들어요 네 너무 좋게 해주셔서 네 이렇게 나와요 노래 중간에 내 손가락 이러죠 네 네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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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팬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좋다 애교 좋다 좋아요 네 자 누가 애교 핀사이디 오마이걸의 최고봉 누구예요 어 누구예요 아 아린이 네 아린이를 원하시네요 아린이가 딱 제 옆에 앉아있는데 네 표정이 달라요 네 네 어떤 애교를 어떤 애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아린이 어 오빠야 한번 할까요 오빠야 애교입니다 컴백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애교를 팔자 하나 둘 셋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겨 혼자 끙끙 안다가 죽어버리고만 간다 너의 길을 한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문영씨 제가 지금 우리 오마이걸 옆에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사례로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네 솔직히 그냥 녹아가지고 가운데 멤버들 하세요 아 제가 가운데 썼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구나 네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장끼가 많아요 오마이걸이 장끼가 되게 많아요? 네 애교 말고 또 있어요? 그럼요 우리 승희씨가 네 그렇게 가창력이 뛰어나가지고 민요가 된다고요 민요? 아 제가 민요를 민요를 어렸을 때 조금 잘했어서 제비몰로 나간다 뭐 이런거 우와 잘하시는데요? 우와 잘하시는데요? 우와 어디 온거 하시려고 승희씨 아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네 제가 아린이가 오빠야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제가 오빠야를 민요 버전으로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네 오빠야 출출합니다 오마이걸 자 그럼 기다리는 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무대 만들어주셔야죠 우리 인천의 마이걸, 오빠의 마이걸 또 이제 그 팬클럽 이름이 마이걸이죠? 아 미라클입니다 아 미라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더위를 좀 먹어가지고 자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 좀 해주시겠어요? 지금 너무 열기가 핫해서 저희가 약간 시원한 바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원한 바람을 불러드리기 위해 윈디데이라는 곡을 아 윈디데이! 저 윈디데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? 그리고 또 라이어 라이어! 아 네 라이어도 좀 해주시면 안돼요? 아 윈디데이를 보여드리고 그건 안되고 네 그럼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박수로 참여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윈디데이!